자 수요 초대석 피프린사이드 이어갑니다. 부산은 올해 2030 세계방람회 유치에 성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 방탄소년단의 유치기원 콘서트로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고요.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들도 발벗고 나서면서 유치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올해가 유치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엑스포가 필요한지 남은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하나씩 짚어보죠. 유치 초반부터 열심히 뛰고 계신 분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세계방람회 유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초로 부산시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회기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지난 2022년은 저에게 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바쁜 핑계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회의 끝나고 나서 연초에 휴일을 끼워서 제주도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결정지는 중요한 해잖아요. 시의회 입성 후에 2030 부산세계방람회 유치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엑스포 유치의 총력을 쏟으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11월에 엑스포 유치 도시가 우리 비아이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좀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 6개월간 부산시의회에서 2030 부산세계방람회 유치특위를 구성하고 아마 좀 저희들이 의회 구성 후에 가장 빠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참 많이 뛰었던 바쁜 지난 한 해였던 같습니다. 이 엑스포 유치가 아시겠지만 비아이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각 회원국들의 전방위적인 유치활동 홍보 노력이 좀 필요했고요. 또 부산시 의원으로서 아니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서 각국의 유력 인사들에게 어필할 기회를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민 대토론회 또 2030 부산엑스포 포럼 등의 패널로 참석해서 우리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 그리고 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우리 한국 카리버 고위급 포럼이나 아시아 금융 협력 포럼 해외 기자단 포럼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 공무출장 중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하원의장이신 소보트카 연방 하원의장님과의 인연으로 이번에 또 서울에 오셔서 저희들을 초청하셔서 우리 엑스포에 관해서 좀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고 이런 과정에 우리 부산시 16개 구근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주셨고 또 우리 부산시 유치본부가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는 데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4월에 BI 세계박람회 기구에 현지 실사단이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겠죠? 네 당연하죠.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사단에 옵니다. 우리 실사단은 5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오시는데 아마 4월 3일은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4월 4일 부산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실사가 우리 유치 선정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시 유치본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실사 위에 두 번의 PT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6월과 11월 투표 당일에 PT가 두 번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 국가 내의 경쟁 PT는 총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3번의 PT를 했습니다. 네 3차 PT까지 했죠. 갈수록 지금 치열해지고 있죠. 이런 경쟁 PT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 우리 12월에 프랑스에서 3차 경쟁 PT에서는 우리 부산이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 같은 영상으로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은 두 번의 경쟁 PT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서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 실사단 방문이고 11월에 투표가 이뤄지는데 그 안에 PT가 두 번 남았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그리고 투표 당일 날 PT가 한 번 더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실사단이 오기까지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실사단이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항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그 항목이 한 65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지난해 9월에 우리가 최종 유치기계획서를 제출했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유치기계획서는 일반적인 홍보성 이런 자료가 아니고 법적 구속을 받는 서류입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저희들이 신청 동기라든지 그리고 또 엑스포 주제 그리고 그 주제의 실행 방안 기본 계획 또 사후 활용 방안 참가국 지원 혜택 등 많은 것을 담아서 제출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제출한 나라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 실행 역량이 충분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개최해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들이 우리 현지 실사단이 와서 하는 일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출한 엑스포 주제의 적절성이 있는지 또 관련 프로젝트는 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이 부산시가 엑스포라는 세계적 행사를 잘 추진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있고 또 그 열망을 표출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출했던 제출 계획서에 보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항해라는 주제를 이미 다른 후보국들이 이런 걸 벤치마킹할 정도로 저희들의 제출한 내용들이 아주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부산의 역량과 시민의 열정들이 좀 더 뭉쳐서 실사단 오신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제일 아주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절성, 타당성, 도시 역량성 또 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관심도 이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어디에 좀 집중해야 할까요? 이 엑스포 유치라는 전 세계적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에 우리의 한정된 홍보력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개최지 결정이 BI 회원국들 171개국인데 비밀 투표로 결정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의 성격상 계도국과 강대국이 모두 한 표입니다. 모두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국의 강함에 따라서 결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주류의 군수국가의 한 표에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만 전략적으로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이지만 지역별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호응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주변국의 홍도에 따라서 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BI 회원국이 171개국인데 아직 유치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한국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사실 몇 대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유치 과정에 올 한 해가 참 중요한 기간인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또 게다가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대외적 지지와 실제 투표가 반드시 일치하라는 보장도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리아드가 앞서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정도 늦은 그런 출발이었고 이제는 현재 우리가 많은 부분을 벌써 따라잡았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를 뛰어넘지 않았냐는 저희들 스스로의 자평도 좀 있습니다. 특기한 절이 지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얽히고 슬킨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지지 표명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군소의 도시국가들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호역학 관계를 잘 살펴서 중심국가를 공략하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 유치본부에서 또 유치위원회에서 계속 수준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저희들 유치에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많이 따라잡았다. 우리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경쟁 국가들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경쟁국 좀 유력한 후보 어디입니까? 지금 후보 모두가 자국들이 다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치본부나 유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2030 엑스포 유치경쟁은 우리 부산하고 또 사우디리아드 이탈리아 로마 이 삼파진이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가세해가지고 현재 4개국이 지금 치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좀 보이고 로마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신임 총리가 열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 리아드가 이 유치 홍보를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저희들보다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선점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많이 떨어졌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부산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업도 운영하셨고 부산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맡고 계신데 엑스포 효과 지역 기업이나 우리 부산 경제에 주는 파급은 어느 정도라 보십니까? 이 경제적 효과는 아주 큽니다. 엄청 큽니까? 엄청 크죠.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약 한 6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조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부산이 고민하고 있는 고용 창출이 한 5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200여 개국에서 약 한 4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6개월 동안 저희 부산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이 엑스포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우리 도시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도시의 발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도시 하드웨어로 하면 엑스포 추진 과정에 확충될 도시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건물 그리고 엑스포 주제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또 필요한 우리 공항 그다음에 교통망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는 것들 그리고 또 부산의 경제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도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서는 이 도시 브랜드 제 창출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따른 시민의식 시민 문화의 성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되지 않겠느냐. 아시겠지만 지금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이런 모든 도시들이 세계적인 도시라고 표현하는데 엑스포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그렇죠. 개최를 했었죠. 탄생된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일각 표현도 있던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프로젝트지만은 이 부산의 새로운 동력이 지금 꼭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세금의 낭비보다는 이 부산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이 프로젝트로 보고 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일각체제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이 환경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저희들이 부산에 정말로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 비용을 따진다면은 세금이 낭비된다고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테슬라 공장 유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도 테슬라 공장 유치에 나섰는데 부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또 힘을 보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에 설립할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공장 주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먼저 제가 또 기업인으로 또 우리 부산에 해외의 유명한 이런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부산시의 애가 부산시에서 그렇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서 타 관객단체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회, 각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안 보이고 있어서 부산이 유일하군요. 유일해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고 우리 유치 테슬라 규모는 기가 팩토리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말하고 또 약 한 10억 와트 기본 단위로 할 만큼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 비용 절감에 또 방침을 많이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테슬라 기가 팩토리는 아시겠지만 미국 네바다주, 독일 베를린 그리고 또 중국 상하이 등에 유치해 있는데요. 이 테슬라라는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제2의 아시아 기가 팩토리 건설을 검토해 왔습니다. 주로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유력한 후보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이렇게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가 머스크 회장께서 한국도 이들과 함께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꼽았다는 점이 의미가 크고 테슬라의 계획은 2030년까지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 제2의 증지차 공장을 지으러 가고 있거든요. 후보지는 지금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4개국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예를 들자면 공장 설립에만 8조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치의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그 안에 부산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적 후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르노 자동차 공장 그리고 또 우리 코렌스 EM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 그 외에 또 자동차 및 전기차 관련 부품 기업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그리고 둘째는 부산시의 2019년 8월부터 블록체인이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음에 따라 잘 아시겠지만 머스크 회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전국 최대의 블록체인 기술 핵심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전기차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 물류의 사업 플랫폼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중요한 부분인데 공항과 항마는 이 물류의 핵심으로서 세계 6위 부산항이 있고 또 가득식공항이 203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부산은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물류 이동의 궤도부 역할을 거뜬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테슬라의 기가팩초리가 투자하기에 아마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입성 전부터 엑스포의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끝으로 엑스포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 또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우리 유치전에 가장 중요한 BI 실사단이 4월 초에 국제박람회국에서 나올 예정이고 또 그 실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일기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11월 유치 선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성공적 유치를 위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엑스포는 6개월간 지속되는 장기적인 행사입니다. 6개월간 우리 대규모 방문객이 꾸준히 발생할 것이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들을 맞는 이 부산의 얼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산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피플인사이드 강초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장과 2030 엑스포의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테슬라 공장 얘기까지 폭넓게 얘기해봤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발전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부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요. 11월에는 우리가 됐다. 부산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초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